인생을 결정하는 건 노력이 아닌 선택이다 언젠가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나는 두려운 궁금증이 생겼다 만약 우리에게 당장 1996년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 마인이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를 만들었답시고 가방을 들춰매고 이 회사 저 회사 뛰어다니던 시절 말이다 당시 그의 영업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공손하지만 냉정하게 거절하게 바빴다 그랬던 날로 지금 당장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래서 잔뜩 낙담한 마인을 마주친다면 당신도 그를 내쫓을 것인가 무슨 뜻이냐 당신은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을 것이다 20년 전에 마인이라니 그러고는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그 시절에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전국의 산의 진미를 갖다 바치리라고 온종일 붙어다니며 온갖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말이다 그가 당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할 때까지 형, 이 세상에 날 알아주는 사람은 형뿐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은 마인이라는 든든한 동업자를 등에 업은 전도 유망한 사업가가 되어 탄탄대로만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러나 그 시절의 마인은 산의 진미는커녕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한 번은 탄젠바오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순많은 기업 인사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사람은 펑호 자본의 창업자인 동시에 헤이마의 부회장이자 헤이마 투자학원 원장인 양서우빈 대표였다 그의 발표 내용은 무척이나 알찼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기업의 형태는 대략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규칙을 엄수하며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된다 사업을 아무리 확장해도 규모가 좀처럼 1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 이들의 특징은 그 방향성이 판단 가능하고 예산 규모를 넘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플랫폼형 기업이다 플랫폼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황에 맞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디 택시가 있다 이 기업은 하루 매출이 수억 위안을 거뜬히 초과한다 이대로라면 연간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도 문제없어 보인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사업 기반이 튼튼하며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 형태를 선호한다 세 번째는 생태형 기업이다 양 대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표준 생태기업은 단 두 곳 뿐이다 바로 텐센트와 알리바바이다 그리고 조만간 몇 개의 기업이 이 범주에 추가될 것이라 한다 생태형 기업은 시대의 발전을 좌우하며 수입 규모가 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양 대표는 이러한 기업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한 IT 상장 기업을 예로 들었다 상장 당시 플랫폼형 기업이었던 이곳의 주가는 수직 상승하였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 회사들이 점점 폐쇄적으로 편해가면서 단순한 도구적 용도로 전락해버린 이 기업들의 주가는 군두박질 쳤다 현재 이 기업은 휴대폰을 직접 제조하여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의 특징을 겸비한 기업을 선호한다 뉴턴의 법칙에 따른 균제 성장을 보이는 동시에 양자역학에서처럼 알 수 없는 기업들이 넘쳐나는 것 말이다 양 대표의 발표를 들으니 나는 제일 먼저 마인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렇듯 서로 다른 스타일의 기업을 세우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졌다 양서우빈 대표는 투자자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인터넷 강좌에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투자의 5대 비적이라는 주제로 기업을 세운 사람들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야망형이다 사명감과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여 자신있게 창업을 한다 꿈과 야망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성실형이다 대단한 열정과 욕심은 없어도 상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여 조금씩 우수한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보릿고개형이다 슬렁슬렁하다가 곧 자취를 감춘다 네 번째는 생업형이다 이들은 전망이 밝지도 창의적이지도 않다 그저 우직하게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간다 다섯 번째는 괴짜형이다 이들은 IT방면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한다 사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결합이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 성실하기까지 하다는 것은 마치 자웅동체와 같다 스스로 번식이 가능하고 창의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만약 이 자웅동체의 괴물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마인을 알아볼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모두 투자자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젊은 시절에는 일자리나 결혼 상대를 찾아 자신의 미래에 투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당신의 앞날을 결정한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 잔뜩 낙담한 얼굴을 하고 회사 밖으로 쫓겨난 마인을 봤다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현재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선택한 친구와 배우자는 당신과 일생을 함께할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이 선택한 그들이 마인과 같은 인물이라면 혹은 양 대표가 말한 창의력에 사업수항까지 겸비한 인물이라면 당신은 독보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당신의 성품이 그러한 유형의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가이다 소도시 출신의 친구가 하나 있다 이 친구는 베이징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부인에게 이혼당한 후 무작정 베이징으로 올라와 창업에 성공한 기업 대표였다 어느 날 친구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 대표의 전 부인을 만났다 몇 마디 나눠본 결과 전남편이 베이징에서 얼마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녀의 표정에는 멸시가 가득했다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다 전남편과는 왜 이혼하셨어요 그녀는 입술을 피죽이며 대답했다 너무 유선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전남편의 단점을 한가득 늘어놓았다 친구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전남편은 천성이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세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위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친구는 그녀에게 애들러 말을 꺼냈다 듣자하니 전남편분이 베이징에서 제법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던데요 허풍이겠죠 그녀는 비웃었다 허풍 떠는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흥, 그럭저럭 밥벌이는 하나보군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죠 친구가 말했다 그 여자는 다정하고 세심하며 재력과 능력과 책임감까지 갖춘 세상에 둘도 없는 남자를 만나놓고는 남자가 내숭을 떤다며 차버렸다고 이혼 후 그녀는 우악스럽고 무자비한 남자를 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막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 믿으며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중이라고 했다 모 회사 사장의 차를 타고 광등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날 때였다 사장이 말했다 예전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잘 때 머리도 두지 않는다고 그 마을은 사장이 맨 처음 사업을 구상했던 것이다 당시 그는 친구와 함께 월세방에 살면서 날이 박는 줄도 모르고 사업을 구상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은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끌어올랐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던 그날 친구가 두려운 모습을 감춘 것이다 그 혼자서는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맛봐야만 했다 반년쯤 흐른 어느 날 친구가 여자를 옆에 낀 채 태어난 얼굴로 나타났다 알고보니 그 여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사장은 붕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녀석 일부러 그랬던 게 분명해요 그도 우리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녀석의 능력이나 의욕이 나보다 한참 부족한 게 문제였지요 내가 잘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한 2년쯤 더 고생하길 바랐을 거예요 그날 이후 그 녀석과 연락을 끊었지요 그리고 굳게 다짐했어요 평생 그 녀석 근처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을 거라고 그 이야기는 나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내 주변 친구들도 한 번쯤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답이 뻔한 질문을 던졌다 그 친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글쎄요 작년에 들은 바로는 여전히 남의 집 창고살이를 한다지요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어쩐지 기뻐하는 눈치였다 선전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다 아주 오래 전에 그 지역 유지가 어쩌다 사기꾼을 만났다 마침 그 자리에는 그의 친구도 함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사기꾼과 아주 잘 아는 사이였다 인정상 주의를 줬을 법도 한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친구는 입도 뻥끗 않고 유지가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사기꾼 때문에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유지는 그 친구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은 불확실성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하는 최종 선택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누적된 굳건한 인생관을 반영한다 이 세상에는 개거천선화는 탕화도 있고 야반도주화는 연료도 있다 그러니 인간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통계학적인 의의가 있다 투자자가 진취적인 창업자 발굴에 힘쓰듯이 우리들 또한 자신의 가치 성향의 근거에 자신에게 맞는 친구와 동료를 선택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사람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